와우! 오우! 아, 목욕탕이랑은 다르네! 오우! 와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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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오우! 와우! 진짜 미쳤나 봐! 아니 왜 이렇게 부르지? 왜 이렇게 부르지? 이기척이라도 좀 하지? 아우 깜짝이야! 혼자 있어요? 트럭구청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거 아니죠? 그러면 저도 좀 이따 갈게요! 오우! 오우! 와우! 와우! 아우! 너무 좋네! 크으! 계란 먹을래요? 아, 누구랑 얘기하면 진짜 차라리 벽에다 대고 말을 해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떡볶이를 위해 소주가 너무 생각나 그쵸? 근데 여기 보니까 떡볶이를 위해 소주가 너무 생각나 그쵸? 그만봐라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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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사인분을 말 한마디 안하고 화면이 앉아있어요? 네? 버려진 사람이 무서울까? 버린 사람이 찾아오는 게 무서울까? 버려진 사람이 찾아오는 게 무섭지 않을까요? 원망 들을 게 뻔하니까? 야, 원망 좀 들으면 어때서? 들어도 되죠 근데 버려진 사람은 원망을 할 수라도 있잖아요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은 있어? 헉! 원망이야 많이 하죠 날짜는 팀장님도 원망하고 그거를 도정한 그쪽도 봐봐! 너도 하잖아 원망 야, 나는 애초에 원망 따윈 접어두고 살아났는데 바빴어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할래요? 지금 뭐하고 있는 건데요? 원망 원망 노선을 좀 하나로 정할래요? 네? 대화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태풍이야 뭐야 자기 맘대로 진로를 자꾸 바꿔 정확히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봐요? 대화를 하다 말고 봐 어?